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왔고 여기가 이제 이사한 저희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텃밭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사를 왔는데 우리 삼순이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강아지를 가졌는데 배가 너무 빵빵해요. 오늘 출산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아! 꼬리 흔드는 거 봐. 삼순이? 배가 빵빵한데? 삼순아! 괜찮아? 산통 오는 것 같은데? 온유 출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순이! 꼬리! 삼순이 괜찮아? 괜찮아? 삼순아? 배가 엄청 빵빵해요. 우리 삼순이 새끼 가졌나보여 삼순이 괜찮아? 귀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배가 하도 빡빡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뭔가 꿀렁꿀렁한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 삼순이 괜찮아? 삼순아 자 제가 아파가지고 끔찍도 못하고 있어요 산통 오나봐요 삼순이가 지금 산통이 오는 것 같아요 그 꼬리봐 괜찮아 삼순이? 배 많이 아프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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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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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